자,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X선 중에서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은 건 X선이죠. 자,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 나머지 가시광선. 이렇게 대응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느려지고 있죠? 느려지고 있을 때는 운동방향과 가속도방향이 반대인 거죠. 운동방향과 가속도방향이 같으면 빨라졌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ㄷ번 틀렸고,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크기는 2.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는 및면적이죠. 4 곱하기 4 해서 16. 자, 답은 ㄱ, ㄴ. 수소 원자는 불연속적이다.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죠.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된다. 맞고,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클수록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짧다. 그렇죠.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으니까요.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ㄱ 더하기 1은 141 더하기 92 더하기 3 하면은 235가 되죠. ㄱ번 틀렸고, 덩치가 2나 3보다 커진 4가 나왔으니까 핵융합이다. 맞고요. 질량결손이 가해서가 크니까 에너지도 가해서가 크다. 맞습니다. 속도가 똑같다면은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똑같겠죠. 여기 한파장 3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똑같이 3을 이동할 테니까 파장의 길이는 2대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대 3 abc를 자기장 안에 자기장을 걸어줬다가 자기장을 없애고 나면 강자성체만 자기력이 남아있는 거죠. 자기장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ab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자기력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강자성체가 없다는 거고 그럼 이게 강자성체겠죠. 강자성체만 자기장을 유지합니다. 그때 미니까 얘가 반자성체 당기니까 얘가 상자성체 이렇게 매칭시키면 되겠습니다. a가 공중에 붕 떠있으니까 중력과 자기력이 같겠죠. 그럼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으로 b가 a를 밀면 a도 b를 민다.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죠. 이거 전체 합만큼 수평면에서 수직항력이 밀어내고 있겠죠. 자기력은 mg, 수직항력은 4mg 틀렸고 맞았고 a의 작용은 중력과 a의 작용은 자기력 a의, a의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 반작용일 수가 없죠. 작용, 반작용은 목적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ㄴ만 맞다. 자, 각도 비교를 해볼까요? 45도, 45도보다 크죠. 여기는 전반사 했으니까 90도 이상입니다. 45도, 여기는 45도보다 작죠. 그래서 각도 비교를 해보면 d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가 제일 크죠. 그럼 굴절률은 거꾸로니까 d가 제일 크고 b, a, c 이렇게 b, c 임기각이 45도보다 작으니까 전반사 한 거죠. 여기서 45도, 45도, 억각으로 45도로 들어갔을 때 45도보다 컸으면 전반사 하지 못합니다. 틀렸고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맞고 p의 속력은 a에서가 d에서 보다 크다. 각도와 큰 쪽이 속도 빠르다. d번 맞습니다. 답은 ㄴ, ㄷ 2, 2, 3 4, 2, 3 4, 3 1 4, 4 4, 3 5, 4 5, 8